이맘보 다이아드 27일자입니다. 렛츠고! 늘어나시고 아주 많습니다. 어디로 갈지 아주 정해지지 않습니다. 사람이 좀 많이 불어서 마음껏 들여주네요. 그래서 자꾸 이끌어보겠습니다. 나의 사람이 불에 따라하는 중 나의 사람이 불가능한 주인공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. 이제 봄을 털라기 버튼을 지켜봐요.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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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. 지금 녹화되고 있네 태종대입니다 여기는 태종대 네 동영상 태종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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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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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다 더 예뻐 팔찌 다 더 예뻐 오늘 모두 함께 촬영을 약속 6시 아침에 오신 걸쯤 일주일에 집사 아침에 출신 일제일 문화 밥 음식을 함께 한 것 같은 일 물이 왔는데 야, 저 동네가 나. 야, 저 동네가 나. Purana 놀래라 이쪽으로 와anch Koch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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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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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